아니 근데 어제 올린 쇼츠 하나 땜에 내 채널까지 급덕상하네. 이혜진, 조회수도 만에 넘은 건 이게 처음이고 저번 9월 29일 순발력 테스트에 이어서 폭발 댓글도 달리고 구독자도 이거 하나 갖고 100명 짚고 심지어 저번 영상 수정만 해서 짧은 시간에 제업한 건데 그냥 손가락 하나 틱하고 톡 해서 레전드를 찍네. 이거도 지난 2월 15일 가클의 더블 밈 영상에 추가해야겠다. 사실상 가클의 더블 밈 영상 때문에 구독자 40명 찍은 건 안 비밀. 반면에 작년 만우절때 급덕상한 1972국해 끈황. 작년부터 구독자 20명대 유지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돌아오는 망한 채널이 돼버린. 그 와중에 구독자 200명까지 10여명 남았네. 함부로 구독했다가 손해본다. 근데 구독자 급덕상은 못참지. 어제 영상 조회수 27만에 땡큐하고 내 채널 구독자 세자리 수도 땡큐한다. 빨리 커뮤 열고 싶다. 아까 전에 언급한 가클의 더블 밈하고 순발력 테스트 같은 거 많이 봐주셈. 나 왜 계속 반모했지. 레전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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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